Magnificat 7 종목들 중에 빅테크 주들이 엔비디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전망으로 보고 있어요. 이들의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업체들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의 모두 AI에 대대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껏 얼마나 투자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할지가 실적 발표에서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기대는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에 이 투자 심리를 주도하는 Magnificat 7 미 빅테크 종목들 대부분이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스포트라이트는 이들 기업으로 쏠릴 전망입니다. 또 빅테크 주들 외에 최근에 햄버거 패티 식중독 사건으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외식체인 맥도날드, 또 다이어트 약 제파운드로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제약사로 올라섰습니다. 일라이 릴리 이번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맥도날드는 29일, 일라이 릴리는 30일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또 다음달 1일에는 미 양대 석유 메이저인 엑손모빌과 셰프론, 그리고 워런 버핏의 버크저에서웨이도 실적 발표합니다. 그런데 버크저에서웨이는 항상 토요일에 실적을 발표해 왔던 터라서 1일이 아닌 토요일 2일에 분기 실적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외에 28일 포드 자동차, 29일에는 코로나 백신 업체 화이자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경기 풍향기의 역할을 하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스타벅스와 함께 30일 실적 발표합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 실적 발표도 31일 됩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빅테크주들 말고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가 시장의 예상을 웃던 순익을 보고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거래일 22%평터가 가고 또 추가로 3% 이상 또 올라섰습니다. 테슬라의 호실적에 글로벌 증권사들도 테슬라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 기존 310달러에서 31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테슬라가 깜짝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벤커브 아메리카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255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존 머피 벤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실적 발표에서 밝힌 대로 내년 자동차 판매가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두 번째 성장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앞으로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동월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네거티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초박빙 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 관련 리스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에요.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 대선 결과를 앞두고 미리 이익을 실현을 하거나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 또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또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대선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카몰라 헤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뒤늦게 뛰어들었고 트럼프 후보와 접전을 벌인다는 것이 지금 차이점입니다. 선거를 마치고 정책 경로가 명확해지면 불확실성은 당연히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고용과 자본 투자가 반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의 경제의 약세 혹은 내년의 강세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면 기업들의 차이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당이 승리를 거두든 간에 투자 계획은 다시 재점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직후에 연준의 11월 이번에 FMC가 있습니다. 시장의 경계감은 매우 높습니다. 11월 6일 7일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 6일 7일 회의를 한 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8일 새벽 4시경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11월 회의에서 0.25% 금리 인하 확률이 95% 금리 동결 확률 5%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핵심 경제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의 3분기 GDP 국내 총생산 9월의 PC 개인소비지출 10월 고용수치 아주 중요한 이 경제지표들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안정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귀에 들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연준 통화정책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노동시장 지표 발표됩니다. 미국의 10월 비농업고용보고서 주간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구인이직보고서 ADP 민간부문 고용보고서 발표됩니다. 최근 발표된 노동시장 지표도 긍정적인데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 수는 늘었지만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 수는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최근 노동시장 혼란이 대형 허리케인의 여파 때문이었고 이제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 GDP 국내 총생산 통계가 오는 30일 발표됩니다. 미국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GDP 국내 총생산 GDP를 3번 걸쳐서 발표합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시장에서는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2.1%로 3%로 확정된 2분기 성장률보다는 0.9% 낮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11월 회의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삼가는 블랙아웃 말하면 안되죠 블랙아웃 주간에 진입합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건 지표의 하나 개인수비지출 PCE 가격지수도 31일 밤 10월의 마지막 밤 9시 30분에 공개가 됩니다. 9월의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비 2% 정도 상승을 해서 8월의 2.2% 상승률에서 더 떨어질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 마침내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지난달에는 2.2%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2%까지 떨어지게 되면 마침내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번 주 빅테크조들 실적 발표하죠. 테슬라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지금 25%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순에 엔비디아 남아있지만 나머지 5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하고 5개 기업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1월 5일 날 미국의 대선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11월 6일, 7일 또 FMC 회의가 있죠. 그 다음 날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에 또 결과 몇 퍼센트 이날을 할 것인지 금리 동결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특히 이 2주간 동안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